네,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울었어, 울었어. 배고파요. 엄마 금방 우애 줄게. 오빠. 잘 있었네? 덕분에요. 집에는 별일 없죠? 어, 그래. 인성 많이 컸네. 한 달 만에 봤는데 몇 달은 된 것 같다. 짠! 어? 뭐야? 너 놀려주려고 바람잡이에서 따라붙었지. 잘 왔어. 생일 축하해. 네. 확실한 거예요? 네. 얼마 전에 날아온 과속범칙금 고지서가 서해안 고속도로상이었고. 회장님 지시대로 카드 기록을 조사한 결과 시장님께서 서산 톨게이트에서 통행카드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. 그래. 이 녀석. 알고 있는 것 같았어. 그런 것 같습니다, 회장님. 나 지금 너무 편안해요. 그러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이제 오지 마요. 진아 씨한테도 미안하고요. 한 달에 한 번 더 부담되니? 가게 와서 얼굴 잠깐 보고 가는데. 그 손 내가 잡아주면 안 되는 거야? 아니요. 오빠만 충분히 알고 고맙게 생각해요. 나 잘 살고 있잖아요. 오고 안 오는 건 내가 결정해. 이제 그만해도 돼요. 정말 그만해도 돼요. 아니요. 어딘지. 나 잘 봤는데, 나 잘 봤어. 난 잘생겼어. 나 잘 된다.